이거 보여줄께요 서커스죠 이건 점프밖에 없어요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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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윽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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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악 다 그 사자의 그 급소에 닿으면 이렇게 되는거구요 한번 좀 뒤로 갔다가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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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? 여기 원숭이 와 자 이렇게 하고요 자 또 한 번 이거는 이제 원숭이 줄 타는 거예요 원숭이 줄 타기 이게 프레임이 약간 끊기네요 저거 같이 넘으면 보너스예요 이게 타이밍 잘 봐서 넘으면 그리고 여기 절로 넘어가면 죽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스테이지 이렇게 공을 바꿔타면서 가는 거예요 뭐 이렇게 되는 거 음 괜찮아 라이프 투겐 더 있으니까 동시에 넘어가면 이렇게 이렇게 여기가 자꾸 걸리네 그러네요 여기를 자꾸 그러네 음 뭐 괜찮아요 뭐 여기까지만 찍을 거라고 했으니까 음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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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